국민은행 강도살인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게시된 가운데, 재판에서는 각 피고인들 간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송석봉 재판장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승만은 1심에서 처럼 자신이 권총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정학은 이승만이 자신에게 살인 혐의를 떠넘기는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항소했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강도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임에도 1심 재판부가 이정학에 대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